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젊은 날에 피해가지고 지나온 날들도 생각할 시간이 많지만 앞으로 본인이 걸어갈 날들에 대한 생각을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보통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딸이나 아들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결혼을 했으면 손자, 손녀들, 후손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서도 가장 인간적인 덕목이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책임을. 그래서 지금 이제 작가 생활을 접었습니다마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자기 개발서 작가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인생을 다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결국 사는 것이 전 세대가 넘겨준 횃불을 넘겨 받아가지고 그것을 갖고 여러분들 달리기를 하다가 다음 세대 그 횃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서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 인생인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그런 자기 개발서 작가였죠. 뭐 참 지금 여러분들 제 자신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나 참 멋진 지적이다 이렇게 보고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참 뻔뻔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이익, 자기 일파의 이익, 그게 당대의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에 자식 세대나 손자, 손녀 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움도 없고 너무나 뻔뻔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한마디로 참 자식들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제 여러분들 주말에 오래 전에 많이 불려졌던 그런 팝송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유튜브 동영상에 서쳐 지나가듯이 아주 젊은 날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부부가 그 팝송을 듣기 위해 연주회장을 찾았더라고요. 이제 빌 클린턴 부부에 대한 정치적 평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른데 그런데 또 이제 유튜브들이 워낙 이상한 정보들을 많이 유통시켰기 때문에 댓글을 남기신 분들 가운데 아주 그냥 흠한 댓글을 많이 남기셨네요. 그런 걸 대부분 남기지 않는데 이제 정보를 변별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또 일단 진영에 이렇게 눈이 가리게 되면 그 정보도 그냥 필터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받아들인 거죠. 아주 젊은 날입니다. 이때가 아마 1995년도 빌 클린턴 대통령이 1993년도에 여러분들 집권했으니까 이제 집권하고 2년 차 첫 번째 재임 기간 동안의 2년 차입니다. 그 표정이 너무나 그 음악에 매료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고 캡쳐를 해놨다가 공데일리 신문에 좀 에세이를 해놨었습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뭐냐 이야기죠. 당신이나 나나 다 언제 가느냐 차이뿐 다 가는 건데 인간이 남기고 떠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감을 냈던지는 일들을 감행하는데 공동체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은 더물지 않게 지금 발생하고 있다. 선거부정을 덮는 쪽으로 가는 한국 사회 지금 세대가 자신들의 노후뿐만 아니고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런 아주 간단한 그런 사진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나라의 앞나라고 연결된 것을 공데일리 신문에 실은 거죠. 실은 보니까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퇴락하게 됩니다. 한참이 젊은 날 여러분들 46세 46세 보니까 여러분 보시죠. 이분이 빌 클린턴이 46세 대통령이 됐네요. 1995년이면 48세 때입니다. 얼마나 젊을 때입니까? 그러나 그 사이에 이제 심장에 스탠스를 박는 그런 수술도 세 번 정도 하고 지금은 많이 늙었지 않습니까? 정치적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자는 이야기죠. 젊은 날이든 늙은 날이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인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생이 유한하다는 거죠. 자신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을 생의 끝날까지 성실히 추구하는 겁니다. 사실 인생에서 책임감을 빼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겠습니까? 제가 젊은 날에 빌 클린턴 부부 48세 무렵에 빌 클린턴 부부의 사진을 보면서 그 이제 팝 제목도 Teach Your Children이라고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오래된 올드 팝이죠. 많은 분들이 불렀는데 여성 세 분이 불렀 것 특히 알리손 클라우스하고 이런데 세 분이 부르는 것은 하모니가 아주 멋지죠. 그걸 보고 그걸 보고 저한테 떠오른 그런 단상을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사실 인생에서 책임감을 빼버리면 도대체 뭐가 남겠느냐 그 이야기가 빌 클린턴 부부의 연주회장 사진과 겹치는 겁니다. 제 자신이 나이를 먹어 가면서 우리 사이를 새삼스럽게 다시 보게 됩니다. 악착같이 사익을 추구하기에 동분서주하는 인간 순군상들을 보면서 혀를 껄끌 차게 됩니다. 당신이 혹은 당신들이 그렇게 패악질을 치고 가고 나면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람과는 다릅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명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공동체의 씻을 수 없는 부담을 안겨다 주는 행위를 예사롭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마르크 사울렐리우스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모든 것이 덧없고 기억되는 모든 것이 덧없다. 시간은 모두 생성되는 것들에 강안이 급류가 된다. 어떤 것이 눈에 보이자마자 이내 떠내려가 버리고 또 다른 것이 떠내려오면 그것도 이내 떠내려가 버린다. 이렇게 딱 흐르는 건데 그렇게 뭡니까? 패악질을 쳐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권력을 탈취하고 체제를 변질시켜가지고 체제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고생길로 인도하는 그런 패악질을 어떻게 그렇게 천년력스럽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한탄이 떠오른 거죠. 마지막에 이런 두 문장은 젊은 날 빌 클린턴 부부의 모습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야. 모든 것은 잊혀진다야. 그래서 좀 사람이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후손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을 낳아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했던 자신의 조국 나라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좀 느끼는 그런 어른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둑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 해부 시리즈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얼마나 심하게 훼손되고 오염되고 조작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한눈으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께서 방관자 입장에 있지 마시고 이 책들이 널리 확산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공정성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나라를 지키고 선거를 지키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